싱가포르의 유명한 곳 싱가포르의 유명한 곳 싱가포르의 유명한 곳 싱가포르는 여기가 워낙 전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는 곳이라서 딱히 유명하다 안 유명하다 이런 게 없어 근데 싱가포르 유명한 곳은 금융 금융이 유명해 그 다음에 항구 중심지고 마리나 베이스 엔지 이런 거 유명하고 점점 박보검 닮아간다고요? 이 뭔 개소리야 오늘 머리 빡시게 코팅했더니 바람이 좀 많이 불거든요 바람이 좀 많이 붓는데 머리가 흥클어지진 않네 여러분들 시야 공유 좀 할까요? 마이크로소프트 여기 있네 오마이갓 이거 반대잖아요 여기 경치 죽입니다 야경 죽입니다 여기 반대면 여기 야경 진짜 여러분들 여기 유명한 거를 제가 팁을 좀 알려드리자면 자 보통 사람들은 저기다가 숙소를 잡잖아요 저기다가 숙소를 잡으면 저기 뭐 수영장도 있고 뭐도 있고 하니까 저기 또 유명한 호텔이고 하니까 저기 숙소를 잡는데 저기서 좀 잡았던 사람들은 요 앞에 요거 호텔이거든요 요거 슬러튼 베이나 저쪽에 만다린 오리엔탈 저기를 잡아요 저 호텔을 딱 잡잖아 그럼 저기서 이 경치가 다 보이는 거야 그 다음에 뭐 새해 때 이럴 때 막 폭죽놀이 할 때 있잖아 여기가 더 비싸요 저기보다 여기를 잡고 여기서 이 폭죽놀이 하는 걸 봐야 되기 때문에 저쪽이 더 비쌀 때가 있어 야 드디어 도착 여기 겁나 시원한데 아 excuse me Where is the seafood paradise? 5시 반에 연다 5시 반에 연다는데요 같이 식사하실 분 게스트분 여성 구하세요 미션? 네 로저 데드 한 시간 반 안에? 맞나? 네 오허 어허 강 나오나? 네 에리 유튜브영상 찍네 한번 봅시다 유튜브영상 찍는다는데 한번 봅시다 한국에 뵈다 하우, 어드아이브가? 16살 아, 시금 땀 흐르네 어? 혼자 이렇게 쇼핑하려고 돌아다니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부딪히는 거지 뭐 어? 부딪혀 보는 거지 뭐 자라 자라야 해 자,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자신감 충전 완료 졸라 부담된다 이거 그러니까 한국 시간 6시 반까지입니다 여기 시간 5시 반까지고 얘네들이 다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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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이 다 Hello guys How are you? Where are you from? Japan I'm from Korea I'm a live streamer I'm doing YouTube Oh, YouTuber Yeah, now we have 3,000 people watching this now 3,000 people watching this now Oh, it's okay, it's okay It's okay You're here for travel? Travel, ah For how long? One day, just one day Just one day? We went to Malaysia Ah, you went to Malaysia two days And here for one day? And you go back to Japan? Ah, 하루는 너무 짧다 One day is too short, isn't it? One day is too short, isn't it? Yea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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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want to get up Oh Look at this And it's really You really like Sounds like This is true Jihy Oh buenas 다 버리겠네. 친구들을 만난단다. 25분 남았구만. 20분이네.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가냐? 네. Hello? Where are you from? From London. You're from? From London. London? Yes. I'm doing live streaming. 앞으로 1시간 30분 더 가자고요? 저 뭐 먹으면 안 되겠죠? 그죠? 물은 먹어도 된다. 물은 먹어도 된다. 물 좋지요. Hello? I'm a Korean YouTuber. I'm doing live streaming. Could you say hi? 아, 잠깐만 여기. 싱가포르 친구인데. Are you from Singapore? No. I'm from China. Are you from China?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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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쇼핑몰에 소음 날 것 같은데? 같이 킹크랩 먹을 수 있는 친구, 나 진짜 먹고 싶다 지금. 배가 너무 고프다. 배가 졸라 고프다 지금. 물론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석양을 보여줄 만한 여유는 안 되지만 그래도 이거 너무 예뻐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보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석양을 보여줄 여유는 없습니다. 근데 너무 예뻐. 너무 예뻐가지고 그냥 여러분들 한번 보라고. 진짜 너무 없어 진짜. Hello? I'm a YouTuber, live streamer from Korea. I'm doing live streaming. Could you say hi to my camera? 여기 혼자 있길래 그냥 잠깐만 와서 이렇게 소통하는 거야. Where are you from? 영국에서 왔네. 영국 여자예요. 영국 여자. Oh, dare I say hi back to you? 네. Now we have 5000 people watching this now. I travel. I travel around the world and do live streaming. This is my job. That's cool. What do you do in here? My boyfriend. He's in the show. He's in the show. Marina Bay. Yeah. 남자친구가 마틸다. Right? 마틸다. 마틸다. 쇼에서. 이 XXX. 아 근데 저 친구도 센스가 있는 게 내가 딱 이야기를 딱 꺼내자 얘가 딱 하는 말이 아 내 남자친구가 여기서 쇼를 서기 때문에 온다. 그러니까 바로 남자친구 얘기를 자연스럽게 꺼내잖아. 그러면 나도 민망하지 않고 저 친구도 자기가 남자친구 있다는 걸 자연스럽게 밝히고 저런 게 되게 센스 있는 거야. 저런 게. 저런 게 굉장히 센스 있는 거야. 오늘 그 어느 때보다 나 많이 걷는 것 같다. 나 이 정도로 많이 걸어다니는 적 없었던 것 같은데. 아니 오늘 빨리 걸어서 그래. 오늘 급해가지고 빨리 걸으니까. 체력 소모가 장난이 아니네. 심지어 나 공복이야 여러분. 잠깐만요. 잠깐만요. 비니얼. 어 잠깐만. 안녕하세요. 혹시 한국 분들이세요? 한 분 드세요 혹시? 안 찍어요. 안 찍어요. 저만 찍어요. 안 찍습니다. 안 가르쳐도 돼요. 저만 찍어요. 허락 없이는 안 찍어요. 아 전 아프리카TV 하는 대륙남이라고 합니다. 아 근데 세 분이 저 놀러 오신 거예요? 아 근데 세 분 다 너무 미인이세요. 제가 지금 미션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미션이 밥 사주는 미션이에요. 킹크랩을 사줘야 돼요. 킹크랩을. 혹시 킹크랩 좋아하세요? 아 사랑하는 친구예요 저 친구? 어 저 친구 저 옆에 남자는 누구예요? 아 아 아 체크인 도와주는 분이에요? 세 분 계신데 세 분 다 미인이세요 여러분. 아 저 친구 저 친구 저 친구가 그렇게 말을 잘해요? 아 진짜요? 아 궁금하다. 만약에 저 친구 오면 저 친구한테도 살짝 한번 물어보고 만약에 저 친구도 불편해하면 한번 갈게요. 오케이? 아 더 이상 귀찮게 안 하겠습니다. 어 방송을 봤어요? 아 진짜로? 그쵸 어제 방콕 돼가지고. 아 방송 보셨네. 아 평소에도 보세요? 아 그러니까 이제 싱가포르 와서. 아 싱가포르 궁금해서 이렇게 본 거구나. 아 그렇구나. 아 지금 어디 가요? 센토사에 지금 우즈를 타러 간다고요? 이 시간에? 그래요 센토사 가서 재밌게 놀아요? 아 근데 진짜 미인들이시죠. 자 쇼핑몰로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비하 발언 하지 마세요. 제가 누구 인터뷰 하려고 할 때 비하 발언하면 매니저분들 책임 한 번씩 싹 다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쪽에서 채팅창을 봤어. 그런데 뭐 한국 여는 좀 그 정도는 괜찮아. 근데 뭐 싸가지 없네. 무슨 뭐 김치녀네. 이런 거는 하지 마세요. 어차피 여러분들도 재밌는 방송 보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채팅을 보면 방송이 재미없어져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멍청한 짓이야. 방송을 재밌게 즐기려면 띄워주고 텐션을 올려줘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랑 같이 만드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비하 발언 하고 그러면 어떻게 방송 완전 그냥 어? 안 그래요? 그리고 내가 인터뷰 할 때는 이런 말도 못해. 여러분들 매너 챗 해주세요. 이런 말도 못해. 왜냐? 이런 얘기를 하면 그쪽에서는 채팅이 지금 매너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너가 남자를 만든다 하지 않습니까? 여기 대부분 다 남자잖아. 매너 지키자. 매너 지켜서 인생에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 인생이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 발, 다리, 허리가 너무 아픈다. 저도 dead 못해. 안 돼요ache. 아 umbrella. 아멘